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리고 철강업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분위기가 좋다 라는 의견입니다. 하이스틸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스틸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정말 처참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하이스틸은 그래도 힘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앞으로도 더 갈지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반소장님이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전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업계 실적 호전 전망 기대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하이스틸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000% 이상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에서 굉장히 포커스로 많이 맞춰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순이익이 흑자전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슈가 한번 터지면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자동차 선박기계 관광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철강협회에도 올해 전년 생산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1.5% 증가한 5650만 톤 정도의 기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 올해의 시장에서는 이전에 철강 산업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더 전환점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회복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철강 산업 쪽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적인 부분들도 수혜를 받지만 그래도 실적이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 하이스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 좀 더 더 한 번 정도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올해 이후에부터는 좀 어떻게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미짓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정도는 굉장히 좀 하이스틸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스틸이 실적에 기반이 되어서 상승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도 조금 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이스틸? 네. 하이스틸 높은 철강. 하이. 하이. 인사를 잘하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강관의 강자라기보다 좀 특색 있는 쪽에서 매출이 이어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세경관이라고 하는 좀 작은 쪽부터 대구경관이라고 하는 큰 쪽까지.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까지 수송할 수 있는 정도로 관 쪽에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충분히 어떤 효과, 특히 과거에 미국에 많이 또 수출을 하다가 반던핑 관세와 함께 여러 가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독일 지사 설립하고 그리고 또 미국 쪽이 아닌 다른 쪽을 공략하자는 쪽에서 좀 성과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하이스틸이 실적을 잘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 철강사도 우리도 저평가인데 이러면서 같이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영업이익은 말씀하셨듯이 놀라운 숫자. 그리고 또 순익이 지금 한 138억 정도 발표가 됐는데 시총이 어제 해봐야 68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종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대비해서 PBR 0.5배. 그리고 또 지금 실적 개선하면 지금 시총이 한 PR 5배. 이 정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논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철강과 관련된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나왔던 효과가 더 컸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외출 확대와 함께 계속 꾸준히 실적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전이 싸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뭔가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극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회사의 수금이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이스틸,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봤을 때 철강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